아, 벌써 봄이네. 이제 슬슬 봄옷 좀 꺼내볼까? 꺼내라! 당신의 소비점 재력, 신세계 포인트로 꺼내드릴게요. 영수증은 쇼핑의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! 스마트하게 시작하는 쇼핑의 발자취! 신세계 포인트 스마트 영수증! 우와! 올해 신세계 포인트와 이만큼 함께하셨어요. 내 쇼핑 스타일을 빅데이터로 한눈에 보여주는 신세계 포인트 쇼핑 히스토리! 생활 속 다양한 제휴사들과 함께하는 쿠폰의 신세계! 신세계 포인트의 혜택은 어디까지죠? 꺼낼수록 넘치는 혜택의 신세계! 신세계 포인트